안녕하세요. 황영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팬 여러분. 오늘은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. 최근 이찬원대 황영웅, 지천24년에 누가 더 많이 벌었을까? 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우리 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근거 없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는 정말 황당하고, 황영웅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. 황영웅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. 그분의 목소리는 깊고 감미로우며,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황영웅님의 노래를 듣는 순간, 우리는 그가 전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고, 그 깊은 감정은 오직 그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. 그의 황금 목소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소중한 황영웅님을 다른 가수와 억지로 비교하려는 시도는 정말로 불쾌합니다. 한 팬은 황영웅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아티스트입니다. 이런 가짜 뉴스는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, 황영웅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라고 말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. 또 다른 팬은 이런 근거 없는 비교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. 황영웅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을 다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 주시는데, 이런 가짜 뉴스는 그분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. 라며 감정을 토로했습니다. 우리는 황영웅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으로서, 이런 가짜 뉴스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 오히려 더 단단히 뭉쳐서, 황영웅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더욱 강하게 전할 것입니다. 그분의 음악과 무대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,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도 황영웅님을 위한 우리의 응원은 계속될 것이며, 그 어떤 가짜 뉴스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꺾을 수 없습니다. 황영웅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최고로 빛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